고양시가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생활복지 119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자세한 소식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. 고양시 찾아가는 복지과는 지난 24일 생활복지 119 사업 추진을 위한 고향 뚝딱 협약식 및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. 생활복지 119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생활 속에서 겪는 작은 불편 상황을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소규모 생활정비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담당하고 기술력이 필요한 서비스는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봉사회가 담당합니다. 생활복지 119 사업은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만큼 자활기업의 활성화와 함께 취약계층의 서비스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.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.